한국의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내년 6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오는 9월 한국의 서원 9곳에 대한 유네스코 실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서원 등재 추진단은 지난달 하순 1차 예비실사에 이어 다음달 초순 2차 예비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과 도산, 병산서원 등 전국 9개 서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